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트레이너지 입니다. 오늘은 등 하부 운동인 언더그립 바벨로우를 해보았습니다. 바벨로우는 대표적인 두가지 그립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앞에서 보았을 때 손등이 보이는 오버그립,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보았을 때 손바닥이 보이는 언더그립이 있습니다. 두 그립의 차이점은 오버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등 상부가 타겟이 되고 언더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등 하부가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지난번 펜들레이로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펜들레이로우는 등 상부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오늘 등 운동의 영상은 언더그립으로 등 하부를 공략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등 운동은 언더그립을 이용한 바벨로우를 하여 등 하부를 공략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똑같은 등 부위라 하더라도 상부, 중부, 하부로 나눠서 운동을 실시한다면 더욱 좋은 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. 지금까지 트레이너지였습니다.